네, 마치 레디카피블를 고생하는 영화제를 축하하는 모습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왼쪽부터 칼스마 넘치는 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로도 시간 부탁드리고요. 네, 오븐 쪽으로도, 네. 네, 여배우의 기준에 타협하지 않고 소신에 따라 배양을 선택하며 멋진 행보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특히 여성생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신 김서영 씨에게도, 네, 체리스 잔을 한번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서영 씨와 체리스 잔을 또 어떤, 네, 스킨미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김서영 씨가 들고 계시니까 마치 트로피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역시나 왼쪽부터, 네, 멋진 시선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운데로도, 네, 한번, 네,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부탁드릴까요? 네, 네. 관객석 오른쪽으로도 한번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김서영 씨의 꿈과 열정이 돋보이는 멋진, 네, 무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분의 아이콘을 함께 모셔볼까 합니다. 네, 두 분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가셔서 김서영 씨 앞 옆으로 서주시면 또 의상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한 번 듣겠습니다. 네, 캠페인 메시지가 꿈은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 주제로 저도 광고를 몇, 많이 찍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외 스태프분들과 일을 해보기는 처음이에요. 드라마 외에는, 근데 어, 그런 메시지 때문인지 몰라도 이틀간 촬영을 하면서 너무나 각자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 또한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제 몫으로 할 수 있는 연기를 더욱더 열심히 해낸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네, 어, 눈가가 촉촉해지신 모습을 보겠군요. 네, 바대가 힘들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더 영상미가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김인아 씨는 어떠셨어요? 네, 그 상태에서 정면으로 시선 주시고요. 네, 왼쪽으로도 시선 한 번 부탁드립니다. 캠페인에서 워낙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세 분이에요. 이번에는 웃음께 없이 스텔라 아르투와 체리스 자리를 들고 를 해드린 테스트에서는 바로 그럼, 제plic해...